권아! 권아! 아 권아! 누나 시험 왔어? 우리는 베스트! 프렌드! 아 권아! 쪼아 우리가 노트북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야 니 노트북 좀 빌려주면 안 돼 야 이거 안 돼 새로 산 거야 아 야 한 번만 아 깨끗하게 쓰러줄게 아 친구끼리 좀 빌려줘 우리 권이가 노트북을 빌려주기 싫은 거구나 그렇다면 상황극을 통해 권이의 노트북을 빌려받도록 하자 레디 액션 꽝 아따 성님 면회 끝나고 들어오셨습니까? 호떡이지라 인사를 하네 지금 부시하는 거야 성님 성님 오셨습니까? 호떡이지라 네 니놈 부시하는 거야 성님 호떡이지라 어 니놈 성님 오셨습니까? 어 핫도그입니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우리 타로칼 땅굴 잘 파고 있냐 아따 나가 몰래 몰래 땅굴을 파 놨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지라 여기지라 조금만 더 파면 오늘 아래 나갈 수 있지라 막내 뭐하냐 땅굴 안파고 땅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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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언제 나가려고 했다 빨리 땅굴 파 땅굴 땅굴 나갔다 하하하하 야 땅굴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여기여기여 tres 하하 땅굴 세 명 다 사는 건 무린 것 같은 게 성례, 한 명이라도 살아야겠어 이거 뭔 소리야? 뭐야? 미안하게 됐어, 성례! 야, 내가 호락호락 당할 거 같냐? 이거 긴 칼인데? 막내야, 미안하게 됐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막내야,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다, 막내야 이거 잘 쓸게 잘 쓸게 와, 노트북을 빌려줬다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 진작 빌려주지, 너 때문에 괜히 힘들게 어, 너 리코더도 있었어? 노트북 빌려주면서 이것도 빌려주면 안 돼? 리코더를? 어, 네가 리코더 빌려주면 난 하루 종일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 막, 길을 걸어가다가도 건이 너무 고마워 밥 먹다가도 건이 너무 고마워 화장실에서 건이 너무 고마워 건아, 내가 빌려줘 이거 왜? 야, 내놔 아니, 건이 친구들 더럽잖아 아, 건아! 내놔! 내가 빌려줘, 친구끼리! 아, 싫다니까 아, 너네 다 줘! 아, 너네 다 줘! 우리 건이가 리코더를 빌려주기 싫은 거구나 그렇다면 상황극을 통해 건이의 리코더를 받도록 하자 레디! 액션! 땅쿠 뭐하는 거야? 황비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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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홍! 돌아가신 스승님의 복수를 오늘 해야 될 거 아냐? 건아 나의 나의 나 복수를 복수를 해다우 해다우 나는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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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한다, 부탁 아, 예, 알겠습니다 아, 예,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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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승님 나의 복수를 부탁한다 둘, 스승님 보고 싶어요 방금 왔다 갔어 스승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 넌 감당 못 할 건데 이제 스승님의 원수밖에 안 남았다 를 준비하자 핏살기? 내 핏살기는 호랑이껌 호랑이! 탈탈탈탈탈탈 발톡! 호랑이 탈탈탈탈탈탈 발톡, 어항! 니 차례야 비홍! 그래, 알았어 나도 핏살기 해! 넌 고양이야 고양 이었구나 이겄죠 이겄죠 애송이들 듣던 대로 엄청난 근육질이구만 어탉 어탉 조아리 조아리 허벅지 허벅지 식수 폐 아이콜 아이콜 폐쥐 폐쥐 어깨 정말 무시무시해 내 핏살기다 호랑이 어탉 내 발톱 비용 핏살기를 써 어 고양이 알러지 고양이야 나 황비용 스승님의 옷을 감았어 니가 황비용이라고 잘 커주었구나 내 아들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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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라니요 어릴 적 내 아들 왕비용과 나눠가진 증표가 있다 나 아들아 행복하려 아버지 엄마야 아버지 하하하하 잘 들 dope 드디어 좋네 하하 드디어 좋네 생전 인생 지 john